언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가짜 신랑이 입사했다고? 다 알고 온 건가? 여비서가 내 비서인 걸 알고 고의적인 접근을 한 거라면? 잘 들어. 너 들키면 나 또 식 치른다. 네 장례식. 너 쟤 보고 싶어 했잖아. 애기 밥 줄 때마다. 냥이 새끼고 사람 새끼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.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사정이 생겼어요. 아니, 감추고 싶은 게 있을 정도로 가깝진 않았잖아. 우리가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감사합니다.